조용했던 마을이 떠들썩해졌다고 합니다. 범인을 검거하는. 그래가지고 빨리 우리 엄마 통제를 내라고. 이제 보기 전에. 뭐야. 그래 여기서. 섹세를 못 찾고 또 여기 아직도 팍 벗고 있네 또. 한 잔 해주려고 그러지. 우리 어머니 지검하네, 윤여사님은. 넘어가. 한 칸 더 넘어가, 한 칸 더. 진짜로 입맛 일정의 긴 말이야. 아까 며느리가 뭐라고 해서 전화 오면 어떻게 알았지. 밭 좀 하더라고. 아니 밭, 엄마가 밭 뚜껑 열었다 닫으라고. 어디 가셨어? 또 털 다 열어놓고 이걸 다 이뤄놓고 어디 가신게 그래. 야 잠깐 며느리랑 가봐 잠깐. 왜 껴 그냥. 계속 편하게. 너 잊어버려도 난 그때까지 그때 몰라 이제. 아이고 참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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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